렐 포피 딱 이거 얘기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레일 포피가 열려 있는데 상대 조합 봤을 때는 딱 미신전제에는 포피가 최적화가 되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카르마가 또 이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저 크산테벤도 카르마를 탑으로 보내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크산테랑 같이 커버리면 카르마가 강점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무난한! 죽인다! 로 가나 했는데 무난하게 가자. 카밀도 뭔가 버프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2차례 활용한 바 있었던 다트록 들어갑니다. 자 경기별 시작! 그게 활용이 안되는 게임들에서 그냥 카르마가 무난하게 일종의 유틸 서포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지금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도 초반 단계 때는 뭔가 뽀삐를 좀 밀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금치 무는 것 같거든요. 반피 정도 빠졌었거든요, 불기준. 아까 그냥 점화도 발라버렸었고. 예... 예... 그래서... 어... 자 불이 빠질 수 있나요? 일단 잘하고 있다! 으으... 도망가서... 아악! 그러면서 안딜이 또 버티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상대가 다이브각을 본다는 걸 미리 의식을 해서 대응이 끝나면 미니언 지우고 예... 이러면 두킬이 타우데빈이 들어가고요 두킬이 나름 잘 버티고 있거든요 반피 남았습니다. 다음 턴은요? 그러니까 결국 빠지면서 한치 눈치 오... 한대가 강타는 썼을 거라 네... 이럴 때가 많은 게 세 개 먹는 과정에서 분명 강타가 빠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면은 맞대면 하나 정도 뺏을 때가 많고 애초에 지금 코르키가 너무 약해서 코르키는 별로 싸우기가 싫어요 흐웨이가 훨씬 셉니다 지금 그렇군요 따로따로 힘싸움을 하면 미신흐웨이도 할 말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구 싸움인데 이러면서 약간 스케일샷이 카르마가 마무리 이 다음에 가스 퍼블 라스칼은요 자... 가스 퍼블이 나왔습니다 1대1이고요 하지만 한번 주건이 바꾼이 했습니다 온타겟 스케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 CC들이 엄청 강력한 조합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까 한번 얘기하신 뭐... 오우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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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 모두 또 운이해요 지금 저도 밀고있어요 지금 미드도 타고있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 이 정도 탑도, 설마 이걸 뺏기지 않게 이건 먹어야 됩니다. 그럼 DRX 먹기 랭크! 아! 먹기 랭크! 어, 근데... 안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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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레이드가 오긴 오는데 일단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네! 일단 탑과 미드위의 파워 숫자가 5에서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전 다행인 것 같아요 DRX 등장에서. 네! 욕먹고 킬이라도 하나 추가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거는 광동프릭스도 상대를 좀 끌어들여서 교전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될 건가 되게 바이키리가기 잘 compt 밑ِ입니다. 오~~~ 와 lama 아까 와!! 절단을 바게! 아이고 NV. 어, 저 상태에서 연계 당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멸까지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tym взять 퇴근ür 득점이 없으면 뭐 를 하려고 해도 그와과 이 Kolokin과 발키리 타입 길다는 걸 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답답해지는 건데 어떻게든 단추 시킨거니까 예, 이거 아퇴근 able- 아트가 mulheres, 4단 이동을 쓸 수도 있는데 잘 먹고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그쵸- 전력을 줬고... altre게 자여 왔거든요? 아 다 뭉쳤는데 물론 이렇다는 얘기는 바텀을 버렸다는 얘기에요 예 맞아요 아 앞으로 그 아래쪽에 있군요 그래서 진짜 순간이동 써야 되는 거고 빨리 뭐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손해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광종이 선택은 뭡니까 일단 2차를 탑조 2차를 그래서 눈치 보다가 아트 올래 아니면 어떡할까 빨리 탑줄 눈치 보면서 예 커드를 계속되는 거군요 오 이런 거 좋아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드래곤 버블 턴을 맞추는 거예요 아 물론 빨리 해야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옵니다 두두가 반대쪽으로 근데 드래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 라텔 로트 마을 두두도 다 두두 드랍됐는데요 이거 그러면 드라피치 너무 좋은데요 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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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불독이 이걸 또 드리블을 했습니다 아 아 팩이 망상까지 폐환도 두두도 나왔어요 일로 우와 지옥사슬 두두 그렇습니까 지역으로 보내버렸던가 303으로 바뀌었어요 길거리가 신이 강리난 것처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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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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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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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봐봐 칼라 잡았고 일단 이거야 사비차까지 사비차까지 밀어버렸잖아 이거까지 딱 잡아주고 아 코르키의 밸류가 어쩌고 아기 코르키의 어쩌고 아기 코르키의 어쩌고 진짜 지금 아기예요 이거 갈창이 있어요 아 베이비 코르키 베이비 코르키 응 아 이렇게 커드블도 그래서 이거 바론도 어떡하죠? 안 끝났어요 네 버근 노틸러스가 또 계속 이니시각 볼 거고요 아 그렇죠 세트엠이 30초 아웃이거든요 아트럭씨도 계속해서 상황 볼 거고 네 포피가 아 땡겨 아 데미지로 아 그리고 지금도 안 끝났어요 예 지금 무한 OX 퀴즈예요 그렇죠 그냥 공포영화 하나 찍는 거죠 네 실제로 치고도 있습니다 중간에 견제하는 선수들을 믿고요 그리고 치면서도 믿어요 어차피 이만선 귀한데 그냥 이거 다 줄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광동도 그렇죠 아 막 메가 한 번 해외로 틀기 힘 아니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핫 이렇게 이렇게 이것 이래요! 에이스! 드리플킬! 아, 광동 또 멀지 테스팅 중인데요. 3,4 이상이 나오긴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방템들 막 죽은 거나 상황을 보면. 아, 이게 참... 그리고 곧 4형 완성될 겁니다. 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든요. 지금인가? 지금인가? 아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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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고 갈게 기다려! 기다려! 테리 써! 테리 써! 기다려! 테리 써! 기다려! 야, 방금 배송 언제 와! 싸움은 이미 열렸는데요! 배송 언제 와요! 배송! 아니, 배송 언제 와! 배송 딴 데로 갔어요! 미드로 갔어! 아, 드리플킬! 거기 주소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 다 원할겠지가 아닙니다! 에라이 긁어 긁나요. 아물마한테 커서가 요리조리. 아, 스킬 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반품인가요? 반품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럼 모두가! 아, 반품이에요. 이거를... 순수 체력 4천에 반가워요. 이게 순수 체력 4천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마치러!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요 지금. 아,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아, 아, 아아아아악! 싸움 우리가 두두관서 미쳐라 입력했었 login! 두두한 명 잡고 카라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럼 혼자 싸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카라마는... 부릴똥이야!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반적으로 들어간 건 많았습니다. 파괴, 악위, 그리고 넥선스를 깨면서 1세트를 마무리하시고 들어와요. 넥서스 개고! GD! 그럼 데이터상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독의 딜량이 후웨이가 실제로 무난히 크고 상대가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으면 그냥 후웨이 세상이에요. 정말 맘대로 맘껏 개인기를 뽐냈습니다. 불독의 후웨이. DRX도 조합 난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밀려 밀려? 밀려 갈래? 밀려 도공 밀려 도공. 크게 가볼게.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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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가. 야 이거 라인 넣어도 됐네 그냥? 천천히 라인 넣어도 돼. 밀려 볼게. 밀려 잡았어. 아이고 나 좀 없어요. 필수했네. 형 죽는다잉. 야 가봐. 어우 야 맛있고요. 형이 진짜 내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보기엔 제일 빠른 속도로 게임한 거 맞아 이거. 어 제일 빨리 하긴 했어. 잘했어. 아 내 척규 선택 뭔가. 그러니까 두 번째 욕만. 오케이 여기까지. 가서 말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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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